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잉글리쉬 닥터 케일린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하냐고요? 저 지하에 있는 식품 매장 가려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가는 김에 이 표현도 배워보죠 식품 매장은 지하에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지하루 고고 아니 왜 올려요 아니 나 지하라니까 지하 지하 구독 좋아 구독 좋아 다행히 지하에 있는 식품 매장 저는 다녀왔어요 큰일 뻔했어요 올라와가지고 자 어찌 됐건 지하에 식품 매장이 있다라는 말을 해볼텐데요 식품 매장이 있다는 건 뭐예요? 음식과 식료품 이런 거를 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영어로 얘기하자면 You can buy food and groceries in B1 이라고 하시면 돼요 You can, 뭐뭐는 당신은 뭐뭐 할 수 있어요 라는 일종의 패턴이고요 Buy 구매하다 라는 뜻이죠 Food은 뭐 음식이고요 Groceries 이게 이제 식료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식료품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슈퍼마켓 Grocery store 라고도 표현합니다 You can buy food and groceries 하면 음식과 식료품 같은 거를 당신이 구매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? 지하에서 지하에 있는 거잖아요 지하는 underground 라고 하지 않습니다 B1 이라고 보통 하죠 이 B는요 basement의 줄임 표현이에요 basement 그래서 왜 집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가 많죠? 그 지하실을 basement floor basement room 이렇게 말하거든요 You can buy food and groceries in B1 이 표현도 원어민과 함께 연습해 볼게요 You can buy food and groceries in B1 You can buy food and groceries in B1 You can buy food and groceries in B1